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 어감이 무척 비슷합니다. 두 회사 모두 동양철학을 전공한 김만배 씨가 작명을 했는데요. 주역에서 쓰이는 점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과 하늘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이들은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투자처를 지정해서 돈을 맡기는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집은 100%를 보유한 인물은 김만배 씨입니다. 그는 약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또 2호와 3호 그리고 7호의 소유주는 김만배 씨의 가족과 언론사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엔 천화동인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주는 남욱 변호사고요. 8,7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7억 원에 달하는 몫을 챙겼습니다. 5호와 6호의 소유주는 정모 회계사와 조모 변호사인데요.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7명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3,463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개인 투자자 7명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건 이들이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저희 회사가 배당을 받았다고 최초에는 그렇게 다들 보이니까 모인을 했었죠. 2015년도에 어떤 법인들 7개가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SPC인 성남의 뜰 주식을 취득해달라. 이게 다예요. 그분들은 왜 SK증권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에서 SK증권의 특정금선신탁 신탁 업무를 하니까 쪽으로 가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대표격인 하나은행이 개인 투자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우리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법인들, 건설사, 금융사, 전략 투자자. 전략 투자자는 백화점 할인점 또는 시행사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금융사 이름을 쓰고 있지만 결국 찾아보니까 개인들한테 바로 돈이 가는 구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례적인 사업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3,4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명의로 62억 원 상당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을 약 19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인과 자신의 명의로 목동 다세대주택 8채와 오피스텔 1동도 매입했습니다. 4호 남욱 변호사는 강남에 빌딩을 건축 중입니다. 5호 정모 회계사 가족도 강남에 빌딩을 샀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부산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것을 왜 막지 못한 걸까. 성남시와 민간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투자사가 모든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것은 본인들이 취득한다.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이익이 있을 때 민간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 성남시가 개발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임대주택 부지 매입자금 약 5,500억 원의 수익을 확정한 성남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약 1,700억 원을 예상한 민간업체의 이익은 4,04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전 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검토 과정에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를 수기로 작성하셨다는 거죠.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 초과의익 환수 의견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예상됩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예상됩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예상됩니다.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장동으로 시작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대장동으로 끝났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 판매를 통한 배당 수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시행사로 벌어들인 분양 수익이었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택지 중에서 이 5곳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180대 1이 넘는 경쟁을 거쳐서 땅을 매입한 다른 시행사들과는 다르게 화천대유는 우선 계약으로 경쟁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게 산 땅에 화천대유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요. 총 분양 대금에서 택지를 사는 데 든 비용, 건설 시공비 등을 제하고도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은 3천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화천대유가 토지 보상비와 각종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곳은 키넨 파트너스라는 한 투자자문사였습니다. 최초 출발점은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개인 3이라는 사람의 투자금 400억,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개인 3이라는 소위 쩐주로부터 400억을 빌린 키넨 파트너스. 키넨 파트너스가 다시 그 돈의 일부를 화천대유에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숨은 돈의 주인인 개인 3이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거래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0%로 돈을 빌려와서 화천대유에는 6.9%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45억을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겁니다. 그 이자를 또 25%로 이번에는 올려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165억의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독립적인 회사라면 이런 손해보는 165억이나 거액을 손해보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거래가 일어납니다. 2018년 키넨 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계약이 다시 변경됩니다. 이번엔 투자금 형태로 바꿔 두 개 구역 아파트 분양 수익 전체를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시행업자와 유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투자금의 계약의 어떤 내용이고요. 이 수익권 증세의 금액은 9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는 351억 투자하고 955억을 가져가는 아주 상당한 투자 상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실제 소유주가 화천대유냐 아니면 돈을 빌려준 다른 회사들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SBT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역시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소위 쩐주는 사모펀드에 모인 익명의 투자자들. MSBT는 담보로 받은 대장동 A11구역 분양 수익권을 사모펀드에 넘겼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회사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엔 MSBT란 회사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분양 사업을 시행한 5개 구역 중 3곳의 수익은 다른 곳에서 챙기는 셈입니다. 대체 왜 화천대유는 돈을 갚는 대신 수백억 원의 분양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넘긴 걸까? 혹시 여기 키넴 파트너스 사무실 아닌가요? 아니면 아마 이사가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신지? 아, 일주 정도? 그런데 우편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기완 이사장이었습니다. 투자자인 최 이사장의 우편물이 키넴 파트너스 앞으로 온 상황. 우리는 최기완 이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 과정 중 생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작은 메모도 남겼습니다. 다음 날, 키넴 파트너스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무기 쪽에서 원래 이게 초기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빠가라졌다. 빠가라졌다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깨졌다. 깨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때 최기완 이사장께서 400억 원을 키넴 파트너스에 대여한 거는 받는... 맞습니다. 예, 예. 거의 동일 날짜입니다. 다급한 남욱 변호사가 먼저 투자 약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키넴 파트너스가 6.9% 또는 13% 이 이자 받으려고 돈 넣는 거는 좀 웃겨있는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가 뭘 그거 하다고... 거기 투자 안 같으면 그렇게 돈 넣기는 어렵죠, 사실은. 화천대유가 처음에는 A1, A2, B3 블럭입니다. 이 3개 블럭에 대해서 수익을 너가한테 다 줄게.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애초에 수익을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사님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키넴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렇게 수익이 클 거라고 사실 예상도 못했던 건 맞아요. 대장동 민간합동 개발로 성남시는 개발 이익을 일부 회수했지만 민간업체의 과도한 수익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했고 자본을 댄 재벌가는 손쉽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적극 활용했고 언론인과 유력 법조계 인사들은 합법적인 투자와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모두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 뇌물, 배임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정치적 계산 없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중요합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그는 추가 환수 의견을 묵살한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입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동규 본부장님이 마을회관에 막걸리도 한 몇 번 가지고 오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민간이 하는 것도 헷갈리다고 하고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만큼 똑같이 원주민들한테는 재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주겠다. 최근 그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내 지분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김만배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신문은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란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인사권자로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검찰은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달 화천대유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400만 원이 넘는 연립주택을 분양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이유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켜온 터전을 잃었습니다. 저 끝에 끝물. 거기서 그 안쪽이죠. 500년 전부터 불을 내리고 양대중중이 자리를 잡고 잔 자리예요. 그런데 결국 이거 무슨 공용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반 땅값에 반대 안 되게 후로 쳐다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건 그냥 몇천 원씩 저희끼리 돈 잔치 오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 복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아요.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한 주민들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어떻게 한다 접퉁다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의 뭐 마지막 기회 저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비싸지만 그냥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분양가 비싸고 지금 다들 대출 기본적으로 뭐 기본이 3억은 졌을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에 저기 분양 받을 때 대출 때문에 엄청 좀 막 발에 발이 부렸뜰 정도로 저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이제 공용 개발을 할 준비가 잘 돼 있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데 수용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용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건 민간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권을 행사한 건 원칙적으로 공공 택재해야 되고 공용 개발해야 된다. 이 원칙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제2, 제3의 제2장동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도 공공 택재 40% 이상을 이제 민간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그 확보해 놓은 걸 또 민간 건설한테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싼 주택을 큰 빚을 내서 사야만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이라든가 서민층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1,400억 정도의 배당이익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볼까요? 아니 뭐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고 회사에 다 그냥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써보거나 그런 젊은 층들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에서 얼마나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을 챙겨왔는지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개발 방식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 다시 되새겨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제2, 제3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의 대장동 사업은 이로우스와 태형정고개지관 Previously 까지 하지만 전체 경쟁은 경쟁은 더욱더 우승이 만납니다. 감사합니다.